아 엘베로 올리고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아 엘베로 올리고 아이 진짜 아 여기서 땡겨서야 되는데 아 아 아 하하하 오오? 안 깨지는데? 왜 안 깨지지? 다시 한번 방탄 유리였어? 위로 올라가 설정문을 열어라고? 아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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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니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어 황동면 황동면 최장됐다 안 열리는데 런 황동면 황동면 아우 놀래라 어? 황동면 알려줘 황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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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이 고아원에서 무슨일이 있었던거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흑 흐흐흐흐흐흐흐흐흑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우리가 누구였는지 알아? 누구였는데? 우리가 이걸 왜 끝내야 하는지 알겠어? 몰라 고아원에 있던 뭐가 진짜인지 알겠어? 내가 지금까지 온 장소들이네 몰라 아니 넌 몰라 뭔가 자꾸 암시를 하는데? 온리 전화 왔다 엥? 캔넵이다 잡아봐 잡아봐 나도 너만 날아왔다 나한테 친히 전화를 다 보네 뭔가 잘못됐어요 상담실에서 전선을 가져온 다음에 조각상 아래에 꽂아보세요 꼭 100%가 되어야 돼요 힘내요 아이 사무직이 진짜 현장 현장 나온 사람한테 너무 이거저거 많이 요구하네 아 여기저기 전화 정naires 이젠 둘 네 어디다 연결하라 그랬었죠? 아까 거기? 이제 놀이방만 가면 되는 거야? 아 많이도 왔다 놀이방이 여기 아니네 저쪽이다 아니 길을 못찾겠어 좀 더 돌아볼까? 그냥 아 왜 이렇게 어둡게 해놨어 여기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어 어두워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안 갔는데 여기는 플레이아우스 저기서 왔고 저 위에가 토이스토리 놀이방 여기 바로 오른쪽 건물이라고 하는데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 거지? 여긴가? 여긴가? 아 충전 100% 하라고? 아 충전 100% 하라고? 맞아 맞아 충전 100%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아 너무 어둡다 다시 들어가 보자 96%네 96%네? 꽃을 확인하라 그랬지 꽃 어떤 꽃? 어 승강기 옆에 승강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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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죠? 승강기가 승강기가 들어가야되나? 아까 퍼피랑 타고 올라간거 아 저 아까 그 위쪽에 거기 어떻게 가더라 까먹었어 진정 뭐 어디래서 올라갔었던거 같은데? 외곽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였던거 같기도 하고 여기다 꽃을 확인해보라 그랬는데 아 보조전원이 여기 있었구나 길게도 늘어난다 일로 못가나보네 아 어두워 아이씨 아 무슨일이 벌어질지 궁금하구만 그냥 나름대로 길 몇번 헤맸던거 제외하고는 괜찮게 한거 같은데 어 뭐야 어 뭐야 어디가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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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atual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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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커다란 배터리를 가지고 오 여기 있다 이걸 가지고 케이블카 케이블카 처음에 왔던데 그죠? 처음에 왔던데가 여기 아닌가? 아 저긴 아닌데 어디였더라 아 어두워 아 욕 나오네 진짜로 어두운 거 너무 짜증난다 한치 앞이 안 보이니 아 가만히 있어보자 맨 처음에 왔던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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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저긴가? 저기 맞아 맞아 저기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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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였어 맞겠지? 어? 왜왜왜 뭐야? 너였어? 야야야 오지마 오 진짜 징그럽게 생겼네 오 꺼져 꺼져 오 좀 무섭게 생긴 캣닙이 캣닙 얘 진짜 좀 무섭게 생긴 했다 방독면이 없는데 나한테 근데 없어도 되나봐 아 또 퍼즐이야 캣닙이 오고있어 준비해 안 들어간다고? 안 들어간다고? 어? 으엢 으. 아 으어 으악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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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인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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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4개 중에 하나의 배터리를 넣으세요. 조심하세요. 이거 하나로 막고 이렇게 하는 방식인가 보다. 그치? 어... 여기... 여기... 이렇게 맞고... 오케이. let's go. let's go. 가짜다. 진짜다. 진짜다. Forever 됐어. 죽으면서 배워야지 뭐 알았어 아니 저기서 오면은 어떻게 해야지? 가스로 뭐 막는 것도 아니고 그니까 철장 안에도 배터리가 있던데 일단 뭐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어 지금 자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위에서 내려오려고 하면 두 손으로 문을 닫아야 된다고요? 가스 나오는 데 말고 따로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이제 아까 형이 귀신데 이 전파에 귀신데 여기는 전력을 줘가지고 전력을 줘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는 이렇게 막고 왼쪽에 막아요. 여기 땡기는 거 있죠? 여기 땡기는 게 있네 아 전력 줘가지고 막는 거 있고 아 여기 땡기는 게 있는지 인 줄 알았어 머리 위에 천장도 있어요. 여기 열리면 이게 열리면 이걸 닫고 못 오게 막는 거예요 그냥 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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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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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번 더 죽을 거야 어쩔 수 없어 가짜 가짜 자 여기 진짠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되지 엄마 철장으로 들어가야되나 여기서 나타낼땐 철장으로 들어가나 가스가 저기 안나오는데 가스 뿌리는 방법이 있어 이쪽 가스 뿌리는 방법은 모르겠어 여기 여기 여기는 올라가봐요 여기 여기 올라가봐요 오른쪽 가면 오른쪽에 가스나오는거에요 왼쪽 가면 왼쪽 통으로 가스나오는거에요 아 여기 작동하는 방법은 여기하고 전기압초봐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가스를 주는구나 왼쪽은 왼쪽 가스 나오고 여기는 이렇게 가스를 주고 그리고 저기 철장 철장 안에 있어요 여기 열어가지고 여기 오른쪽에서 온다 여기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보이죠 여기 주면 이건 가져가야겠다 계속 막는거에요 그냥 총 쏴가지고 가져바긴 하고 이건 계속 나오는거네 hydraulic 고 atra correlation 그리고 으헙 네 네 чики 그렇게 parasites 막 시작 오 예 진짜다! 진짜가 나타났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다른 밧데리 하나 어딨지? 어어? 여기 그 진작 나타났다 진짜 나타났다 진짜 나타났다 진짜 나타났다 진짜 나타났다 진짜 나타났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되지? 아씨앙 방안에 들어가가지고 전원 연결해갖고 저거 싸가지고 아 아 4절 오네 4절 그니까 여기서 나타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되는구나 아 거기 오른쪽도 있어요 오른쪽도 가능해 열어놔야겠다 아 안 열어지네 1 2 1 1 1 1 1 2 4 4 4 4 4 5 5 5 5 5 5 5 여기는 올라가서 여기 쏘고 올라가서 여기 쏘고 열고 쏴서 막고 열고 쏴서 막고 그런 식으로 급하면은 갖다 배터리 집어넣고 오케이 돌은 켜놓고 있자 2 2 3 2 2 2 3 1 2 2 2 2 2 3 2 2 2 2 3 2 2 2 3 2 3 3 그래 알겠어 이제 이제 하자 2 2 2 3 2 2 3 2 2 3 2 3 2 3 2 3 오 진짜 나타났다 1 2 3 2 4 2 3 4 4 4 5 4 5 5 5 5 6 6 5 5 5 5 6 5 6 6 6 7 9 9 10 11 11 12 10 7 10 11 12 13 14 15 오 잘하고 있어 빠샤 응?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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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진짜 짜증나게 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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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왜 안나와? 거긴가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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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시고 내 팔 하나가 없어 나가면 되나? 그냥? 안 나가지는데? 뭘로 나가야 되는 거야? 벅인가 또? 나가는 곳이 없는데? 승강기 탔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 어? 비디오 기록번호 24459 대상 실험체 1006 프로토타입 아직도 완강히 실험에 불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그래도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 발견하고 있다 오늘의 발견은? 흠 로그 좀 흠 이제 말할 생각이 드나? 나 질문이? 있어 말해봐라 당신 감정 우주? 아 그 질문을 하는 의도가 정확히 뭐지? 우주가 때리고 차를 찢어 갑자기 그리스도 그 질문은 이동 의미 오주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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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 봤어 왜 안나가지지 승강기로 버그지 이거 아니 이거 말이 안되잖아요 또 잡아야죠 아닐걸 버그야 버그 아 짜증나 이거 이러고 끝나지 그냥 이러고 더플레이를 하나 어 나 이거 좀 짜증나는데 이거 유튜브 에디션으로 좀 볼까 버그 어 어 이게 얼리고 어? 파피스! which is so weird The Hour of Joy The Hour of Joy...Okay. Sounds like a good movie. I might have a beer, I'm a kick up so Huggy Wookie just went 그렇지 제 생각에 외국 났네 데디 웨디 지금 이러고 끝나네 참네 허무하구만 다음편이 이제 마지막편이 되겠지 그 가시손 가진 재밌었어 재밌는데 아 버그가 너무 많아가지고 짜증난다 어렵기도 조금 어려워졌고 이번 편은 약간 호불호가 있겠는걸 약간 짜증난 사람들 몇명 보였는데 왜 짜증났는지 나 좀 약간 공감돼 어 한줄평 버그만 아니면 무난한 게임 나쁘지 않았어 오케이 아 근데 버그가 너무 심해가지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인사드리고요 저녁에 오늘 축구가 있어요 오늘 축구가 있으니까 제가 공지를 따로 해드릴게요 축구를 보고 키든지 아니면은 축구하기 전에 한참 전에 켜가지고 한 5-6시간 정도 방송하고 축구하기 전까지만 방송하고 끄댄지 일단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네 저녁에 뵙겠습니다 혹은 새벽에 뵙겠습니다 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